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강수의 바람이 분다 에이 마이너 폼으로 설명 드릴 건데요 저는 삼카포에서 치는 거구요 전주 멜로디를 보면 라 라 시 도 바 솔 시 라 이렇게 4마디로 이루어지는데 에이 마이너를 5플렛에서 1 2 3번 줄 이렇게 7플렛에 4번 줄 잡는게 에이 마이너죠 근데 얘는 이제 멜로디 갈라 할 때 나를 여기 3번 주 솔부터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올라와 주는 거에요 4 3 2 4 3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거 1 2 3번째 잡고 이거 밑에 슬라이딩 해주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소리도 안나고 손도 아파서 엄지를 최대한 뒤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3개를 동시에 긁는 건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여기 손 딱 보면 표시가 나죠 이게 1번 줄이 여기 마디에 딱 걸리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손이 잘리는 거 같아 가지고 아파서 이걸 긁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소리 안나고 뭐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는 소리가 나니까 그냥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힘드시다면 그냥 여기 5 플랫에서 1 2 3번 줄하고 7 플래스 요기 4번 주 이렇게 에이만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라 를 할 때는 5일 4 3 2 4 3 그 다음에 라 c도 할 때 그러면 한번 더 쳐 주는 거에요 5일, 동, C 쳐주고, 5일, 동, 4, 그 다음에 C는 7플레스 1번, C, 2, 3, 아니 1, 2, 그 다음에 도는 8플레스 1번 줄, 이렇게 되죠. 5일, 동, 4, 3, 2, 4, 3, 5일, 동, 4, C, 도 1번 줄. 그래서 여기 처음에 3플레스 대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 파, F로 가서 파 멜로디가 파인데, 그럼 이제 F 그냥 잡으시고, 6번, 1번. 4, 3, 2, 4, 3, 6, 4, 3, 2, 4, 3, 6, 1, 동, 4, 3, 2, 4, 3, 6, 4, 3, 2, 4, 3, 3,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솔, C, 라 이렇게 되는데, 치코드에서, 그는 6번하고, 솔, 3끼도 1번 줄이죠. 6일, 동, 4, 3, 2, 4, 3, 6, 4, 3까지만 치고, 6, 4, 3, 그 다음에 C를 할 때는, 여기 3끼로 1번 줄, 7플레스까지, 3플레스에서, 7플레스까지 슬라이딩을 해서, C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C로 갈 때, 여기가 이제 G코드니까, 그 음을 여기 3번 솔로 해서, 이렇게 쳐주시던가, 아니면 솔, C레가 이제 다 코드 구성음이니까, 이렇게, 4번 줄이랑 치셔도 되고, 저는 이제 4번 줄로 해서 치는데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올라가도 뭐 상관없지만, 그냥 그 음이랑 한번 더 쳐준다면, C,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마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G코드에서, 6일, 0, 4, 3, 2, 4, 3, 6, 4, 3, 그 다음에 C, 마지막, A마, 다시. 1, 2, 3번이랑, 7플레스, 4번 주에 2만을 잡고, 라, 5, 1, 0, 4, 3, 2, 4, 3, 2, 4, 3, 마지막은, 그는 5번 하고, 1, 2, 3번 주 동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C, 도, F에서, 다, 2, 4, 3, 6, 4, 3, 2, 4, 3, G코드, 솔, 6, 4, 3, C, 그 다음에 A마나를 잡고, 라, 이렇게 쳐주시면 되죠. 이번에는 박강수의 바람이 분다, 간주 설명드릴 건데요. A마이너 삼카포에서 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노래 1절에, 지나가버린 바람속에 하고, 여기가 라솔라시, 라솔라시, 라솔샵, 라시도시도레미 해서 넘어가는데, 여기는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바람속에, 5, 4, 3, 2, 4, 3, 한번 쳐주고, 그는 바구 다시, 라솔라시, 도시도레까지, 풀링오프랑 해머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라솔라시 치고, 도시 밑으로 뜯죠. 풀링오프로, 도시도, 해머링으로 도, 도레까지, 해머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솔라시, 도시도레, 그 다음에 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A마이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이제 A마이너에서 미, 미, 레, 도레 해서 들어가는데, A마이너 근음 5번 하고, 미, 1번 줄, 4, 3, 2, 4, 3, 그 다음에 근음을 한번 더 치고, 미, 레, 도, 5, 1, 동, 4, 3, 2, 4, 3, 5, 1, 동, 4, 그 다음에 레, 레 할 때는 2, 4, 도, 미, 미, 레, 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G코드에서 레 해서 가죠. 그러면 3플렛이 2번 줄, 레을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 도, 4, 3, 2, 4, 3, 6, 4, 3, 2, 4, 3, 2, 4, 2, 4, 2, 5, 2, 4, 2, 2, 4, 2, 4, 2, 4, 2, 4, 2, 4, 3, 4, 2, 3. 두 번 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F코드예요. 세 번째 마디는 F인데, 솔라, 솔, 파, 파, 미, 레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5플렛에서 1, 2, 3번 줄하고, 6플렛이 2번 줄 이렇게 잡는 게 파인데, 여기가 라저 멜로디가 그래서 솔라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A마인아 친 것처럼 슬라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솔라 5번 2번 동시에 쳐주면서 솔라 그 다음에 솔은 8플렛의 여기 1번줄 솔바 8은 6플렛의 2번줄이죠. 바 미래 띄어주면 미고 솔바 미래 래는 7플렛의 여기 3번줄 솔바 미래 이렇게 되죠. 5일 동시 쳐주고 3 그 다음에 2번 솔바 미래 그 다음 이제 네번째 마디 A마인아로 가서 시도 미라돋이 라미라 도레미미 이렇게 가는데 시도는 근음하고 5번줄 근음하고 2번줄을 해머링으로 시 도 오이 동시 쳐주고 시 도 미라 도 미 오이 오 사삼 미사 사삼 미사 그 다음에 라 미라 오 사삼 도레 여기 해머링으로 2번줄 도레미 미 미 미 미 낮은 미 여기 4번줄 미 그 다음에 1번줄 이렇게 돼요. A마인아에서 오이 도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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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 미 미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마디 F에서 파미 도라 파라도 도래 파미 이렇게 되는데 파는 약식으로 1,2,3번줄 하고 3번 4번 요거 두개만 잡고 그 다음 근음을 여기 4번 파랑 여기 1번줄 8을 쳐주는거 멜로디 4 1 동 3 타 그 다음에 미 돌아칠 때 4 1 동 3 치고 미는 여기 검지를 띄워줘요. 여기 1번지 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붙이고 도라 2번 그 다음에 띄워주고 1번 미 도라 띄워준 다음에 미 를 치고 다시 붙여줘야 되죠. 도를 쳐줘야 돼서 4 1 동 3 1 2 3 그 다음에 다시 파 3 2 파 라 도 4 3 2 그 다음에 도래 해머링으로 2번줄 도래 그 다음에 파 미 파 4번줄하고 1번 미 도라 파 라 도 도래 파 미 다섯번째 마디 F에서 도래 파 미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디 C코드에서 그러면 C코드에서 멜로디를 여기 또 팔을 쳐줘야 돼서 1번줄 여기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5 1 동 3 파 그 다음에 다시 이 검지 띄워주고 미 도라 똑같이 여기도 2번 다시 잡아주셔야죠. 5 1 동시 쳐주고 파 3 그 다음에 검지를 띄워줘야 미가 되죠. 미 그 다음에 도 다시 눌러주고 도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솔 이 상태에서 3개로 다시 솔 4 3 2 4 3 이렇게 여섯번째 마디 C코드에서 C코드에서 이 검지를 여기 팔을 먼저 들어주고 5 1 동 3 파 미 도라 솔 5 1 동시 쳐주고 4 3 2 4 3 되죠. 그 다음에 일곱번째 마디 C코드에서 6 4 3 2 4 3 5 4 3 2 4 3 그 다음에 C 라 솔라 해서 가는데 여기는 3 플랫에서 7 플랫까지 C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G코드니까 6 4 3 2 4 3 C를 할 때 저는 이제 여기 레, C의 솔 해서 3번 줄 개방용 솔로 해서 이렇게 C를 갖추셔도 되죠. 솔 하고. 그런데 이제 뭐 C의 솔 이니까 레도 G코드의 구성음이니까 저는 4번 줄로 해서 이렇게 C를 올라갔어요. 3 플랫에서 7 플랫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마이너를 잡아주는 거죠. 라, 솔. 라 1번이니까 솔은 8 플랫 2번 줄. 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마이너. 이렇게 돼요. 다시 G코드에서 6 4 3 2 4 3 6 4 3 2 4 3 그 다음에 4번 하고 1번 줄. C 7 플랫까지 A 마이너 모양 잡으면서 라, 솔. 8 플랫 1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A 마이너 코드에서 5 4 3 2 4 3 마지막은 그는 5번 하고 1 2 3 동시에. 이렇게 해서 끝내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D 코드에서 D 코드에서 지나가 버린 바람 속에 한번 하고 미, 미, 레, 도. D 코드에서 레. 그 다음에 F는 그 다음에 F는 솔라, 솔, 파, 파, 미, 레. 시, 도, 미라, 도, 미라, 미라, 도, 미라, 미라, 도,레, 미미.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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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